많이 뛰었던 송민규 선수의 전북 데뷔전이었습니다. 샤샤락 선수를 좀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송민규 선수 대신에 샤샤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샤샤락을 윙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태국 출신의 샤샤락입니다. 태국 국가대표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태국에서만 뛰었죠? 네. 방콕, 부리랑 이런 데다가 이번에 여름에 넘어왔고요. 네. 자, 문선민의 왼발 슈팅을 마지막으로 자, 샤샤락 선수가 K리그 데뷔전입니다. 전북에서의 데뷔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980년대 뛰었던 럭킹음성의 피어폭에 이어서요. 또 한 명의 태국 출신의 선수가 K리그에 뛰게 되고요. 네. 샤샤락 선수가 역시 우리는 왼쪽 풀백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선수는 좌우 윙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공격으로 올라가서 뛰어요. 자, 등번호 28번을 달고 있는 사샤락. 말씀해 주신대로 예전 피어폭 이후에 35년만의 태국 K리그. 네. 피어폭 럭킹음성 뛸 때는 아주 긴 시간 아니지만 극장 임팩트가 있었죠. 득점왕과 도우망을 동시에 석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에드가 선수와 태국 불일함에서 같이 뛰마가 있습니다. 오늘 에드가 선수와는 또 재회입니다. 사샤락 K리그에서요. 사샤락은 일단 태국을 벗어나서 뛰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네. 지금 태국 국가대표로 월드컵 예선도 치르고 있고요. 네. 사샤락 K리그가 몸을 날리면서 머리를 갖다 댔었고요. 사샤락 K리그. 일류첸코. 예상을 하면서 예감을 하면서 신면정기 초보반 이유현입니다. 블라인 끝에서 서노프인의 이의상 바라보면서 프로스톡을 껴습니다. 오우. 요원의 오르마 슈팅. 마지막 스파이 조금 아쉬웠던 대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사샤락. 아 여기서 넘어지면서 또 시간을 걸고 있는 전북입니다. 네. 아 이렇게 조심히 휴신. 하나원 QOK리그1 2021 23라운드 맞대결. 전북과 대구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저스코어 2대1로 전북이 승점. 석점을 추구하면서 리그 2위로 다시 올라섭니다. 자 전북이 아침을 갔다 왔고 굉장히 좀 힘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